2학기 2학기가 시작되었다. 긴 여름방학이 지난 뒤에 처음 등교하는 날이라는 것은 괜시리 묘한 것이다. 또 부호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친구들도 모두 조금씩은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곧 반갑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전하게 싸움질을 시작하거나 했다. 모두 가슴 속에 고여있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말하려 하기 때문에 몹시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시가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요시가와는 선생님께 인사하러 올 것이다. 늦는구나. 노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곁에 있던 부반장 오다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너희들 요시가와란 자식 학교 그만둔 거 알고 있니? 모두 일제히 오다케 쪽을 보았다. 뭐? 요시가와가 학교를 그만뒀어? 왜? 골목대장인 마찌이가 놀란 듯한 태도로 오다케에게 다가왔다. 밤도망친 거야. 녀석의 집이. 오다케는 평소부터 노보와 요시가와의 사이가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부반장인 자기보다 요시가와와 사이가 더 좋은 노보에게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밤도망이라고? 누군가가 개성을 올렸다. 모두가 와 웃었다. 노보는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밤도망이 아니야. 요시가와의 아버지가 과음을 한 탓으로 빚이 쌓였다는 거야. 누군가가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빚이 많아져서 갚을 수 없게 되어 도망치는 것을 밤도망이라고 하는 거야. 오다케의 어른스러운 말투에 모두가 웃었다. 아니야. 술을 마시고 남과 싸웠는데 상대방의 어깬가 가슴인가를 찔렀다는 거야. 큐슈에 갔다고 우리 할머니가 말하고 있었어. 틀려. 니가다라고 들었어. 모두가 각각 들은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민감할 정도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어른들처럼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도 요시가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밤도망이라니 불쌍하게도. 자기 앞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요시가와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노부호는 쓸쓸함을 느꼈다. 아니, 요시가와는 결석인가? 담임인 다구라 선생이 학생들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아닙니다. 요시가와의 집은 밤도망쳤습니다. 오다께는 당당하게 말했다. 밤도망? 다구라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선 조용해졌다. 방과 후에 노부호는 다구라 선생에게 불려서 직원실로 갔다. 나가노, 요시가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 무더운 오후였다. 어디에선가 쓰르라미가 울고 있다. 글쎄요. 노부호는 요시가와가 애조에 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친구들의 이야기로는 큐슈라든가 니가다라든가 하며 행선이 구구각각이었다. 따라서 요시가와가 호카이도에 갔다고 노부호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노부호는 요시가와가 정말로 호카이도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묻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도세가 호카이도에 가는 것은 꽤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나쁜 짓을 하고 피할 곳이 없는 자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한 것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왜 그래? 너하고 요시가와는 친한 사이였던 걸로 아는데 역시 아이들이라는 것은 매정하구나. 가는 것도 알리지 않고. 다구라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노부호는 요시가와도 자기도 함께 수모를 당한 것 같아 마음이 시무룩해졌다. 선생은 손부채를 소리내어 펴고 빠른 속도로 붙여댔다. 바람이 느껴졌다. 저 요시가와는 애조에 갔습니다. 노부호는 불쑥 빨아버렸다. 뭐? 애조? 과연 호카이도인가? 그러나 그렇게 멀리 애조까지 도망치지 않더라도 어디든 피할 곳은 있었을 텐데 나가노, 너 누구한테 그 말 들었지? 요시가와한테입니다. 그래? 그러나 나가노, 너는 반장이면서 거짓말쟁이구나. 다구라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부채를 더욱 빨리 붙여댔다. 거짓말쟁이? 노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안해하는 듯한 노부호의 얼굴을 보고 선생은 말했다. 정말 그렇지 않느냐? 선생님이 요시가와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너는 글쎄요 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즉각 호카이도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쟁이는 아니야. 무사에겐 일구의원이 없다고 하는 말을 알고 있나?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박박머리가 되더니만 사람들이 경박해졌어. 반장이란 남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다구라 선생은 노부호가 왜 글쎄요 했는지를 모른다. 무더운 탓인지 가르치던 아이인 요시가와가 아무 말 않고 학교를 떠난 탓인지 선생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나는 요시가와가 호카이도에 간 것이 가엾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노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좋아 돌아가.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책상을 향했다. 노부호는 선생님께 인사하고 직원실을 나왔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야. 노부호는 약간 끊어진 옷구름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거짓말쟁이 따위가 아닌데. 노부호는 억울했다. 선생님이 미운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자기가 미운 것이었다. 어른이 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부호는 절실히 생각했다. 그때의 억울함은 내성적인 노부호에게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날은 해가 졌는데도 몹시 무더웠다. 오늘 밤쯤 비가 내릴 모양이죠? 텐마루에 있는 사다유키의 곁에다 모기양을 피우면서 기꾸가 말했다. 음, 사다유키는 조용히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하다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아무리 더워도 타구라 선생님처럼 분주히 소리내어 부채질하는 법이 없다. 그런 아버지를 노부호는 전에는 좋아했었다. 그러나 요사이는 조금 다르다. 식사 때 등 천천히 음식을 먹고 천천히 차를 마시는 아버지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노부호는 초조해진다. 이야기를 해도 왠지 갑갑하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노부호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 많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유연히 버티고 앉아있는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아버지, 노부호가 불렀다. 사다유키는 한 번 천천히 부채를 붙이고 나서 왜? 하며 노부를 보았다. 노부호는 즉각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었다. 말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전부 잘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다유키는 가볍게 눈을 껌뻑거리고 나서 글쎄다. 했다. 노부호는 몇 학년이지? 사다유키는 딴 말을 했다. 4학년입니다. 4학년이지? 그러니까 내년엔 고등과 1학년이 되고 그렇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안됩니다. 노부호는 다꾸라 선생님한테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제대로 변명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 사다유키는 잠깐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비가 오느나 사다유키는 불쑥 말했다. 노부호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초조해 있었다. 노부호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제대로 표현하고 쓰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도 힘드는 일이야. 그러나 입 밖에 내는 이상 말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알아듣게 하려면 노력, 용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노부호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성실이야. 성실한 마음이 말에 스며 나오고 얼굴에 나타나서 비로소 남과 통하는 것이다. 사다유키는 그렇게 말하고 또 조용히 부채를 흔들기 시작했다. 성실, 용기, 노력. 노부호는 조금 알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 그걸로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던데요? 음, 있지. 사다유키는 도세에게 통하지 않았던 기꾸의 신앙을 생각했다. 그러나 어쩌는 도리가 없지.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남의 마음도 있다.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거짓말쟁이 따위로 생각되어서는 곤란한데. 노부호는 모기왕의 가느다란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좀 더 책을 읽자. 책을 읽게 되면 내 마음을 훌륭히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야. 노부호는 그때부터 독서에 힘을 쏟으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책 쪽에서 노부호에게 찾아왔다. 그로부터 2, 3일 후에 노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마루의 커다란 짐꾸러미가 세 개가량 놓여있었다. 기꾸의 조카인 아사다 닭가시가 대학 입학을 위해 오사카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었다. 닭가시는 노부를 보자. 음, 재간이 있어 뵈는데? 하지만 그늘 밑에 풀처럼 가냘프구나.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소리도 몸도 컸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노부호는 첫눈에 닭가시가 좋아졌다. 저녁 식사 때 노부호는 더욱 닭가시가 좋아졌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다. 밥상에 앉기 무섭게 닭가시는 맨 먼저 젓가락을 들고 밥을 입속에 던지듯 넣었다. 기도가 있어요, 형님. 노부호는 안절부절하면서 닭가시를 찔렀다. 뭐라고? 닭가시는 이렇게 말하고서 비로소 모두의 모습을 눈치챘다. 기꾸가 언제나처럼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닭가시는 요요히 식사를 계속했다. 기꾸의 기도가 끝나자. 그렇지. 숙모는 예수 교인이셨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하지만 전 예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닭가시는 쾌활하게 선언했다. 노부호는 놀라 닭가시를 쳐다보았다. 맛집고도 눈이 희둥그레져서 닭가시를 응시했다. 그렇지. 그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야. 기꾸도 깨끗하게 말했다. 거침새라고는 없는 닭가시의 선언은 아무에게도 상처입히지 않았다. 노부호는 감동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한 닭가시의 말에 노부호는 놀랐다. 크! 이 찌개! 너무 매운데! 할머니 도세는 남자라는 것은 생각한 것을 뭐나 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부호, 무사는 먹지 않고도 이를 쑤신다는 말을 알고 있나? 배가 고프다거나, 외롭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이런 것을 말해서는 남자라고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속에 넣고 꾹 눌러 놓아야 비로소 담력 있는 참된 사나이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도세는 해줬었다. 생각한 것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 속으로 울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고 있는 것이 사나이인 것이다. 도세는 이렇게도 말했었다.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하류배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훈계했었다. 그래서 방금 찌개가 맵다고 하여 크게 떠드는 닭가시를 보고 노부호는 놀라버린 것이었다. 어머, 그거 미안하게 됐구나. 관서지방의 맛과 많이 다르지? 기꾸도 마음 가볍게 응대했다. 기꾸의 친정의 기쁨과 나가노가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말해도 좋은가? 묵묵히 젓가락을 놀리고 있는 사다유기를 노부호는 쳐다보았다. 다음 식사 때에도 닭가시는 기꾸의 기도를 무시하고 척척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닭가시는 결코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닭가시가 온 뒤로 나가노가는 밝아졌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닭가시 오빠, 좋아요. 맛집고도 이렇게 말하며 닭가시의 큰 무릎에 앉고 싶어했다. 그 닭가시의 방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난 책만 정돈해 놓으면 되는 거야. 팽개채 두면 찾는데 골탕 먹으니까. 그리고 닭가시는 노부에게 말했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거들랑 읽는 것이 좋다. 책이란 것은 꼭 너만한 나이때부터 뭐든 읽어두는 게 좋아. 닭가시는 노부를 위하여 소년원이라는 잡지와 명장호걸 무용전이라고 하는 책과 절세의 기담인 로빈슨의 표류기 등을 사왔다. 또 젊은 여성들이 읽는 여학생 잡지까지 어디서 빌려다가 노부에게 읽혔다. 여학생의 투고가 있는 잡지에서 노부는 자기 스스로 문장을 발표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자라는 것은 할머니인 도세나 어머니처럼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노부에게 이는 큰 발견이었다. 무용담도 재미있었지만 그러나 로빈슨 표류기는 더욱 재미있었다. 애톨이로 무인도에 흘러가 기착한 로빈슨의 희망을 잃지 않는 인내성 있는 생활 방식에 노부는 대뜸 매료되었다. 만약 나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로빈슨처럼 혼자만으로 무인도에 있을 수는 없으리라고 노부는 생각했다. 만약 나라면 독서는 노부에게 남과 자기 자신을 바꿔놓아 보는 것을 가르쳤다. 그동안 노부는 쯔보우지 쇼라는 사람의 당세의 서생기질 등을 읽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논어를 배웠던 노부에게는 소설도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 당세의 서생기질이란 소설에서 노부는 몇 개인가의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렇게 애운 북스, 워치, 유스풀 등의 낱말들을 노부는 써보고 싶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자기가 대단한 어른이 된 것 같아 약간 우쭐해졌다. 그러나 어느 날 다카시가 읽고 있는 독일어나 영어책을 보고 노부의 우쭐한 기분은 대번에 사라져버렸다. 노부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형, 불쑥 노부가 불렀다. 왜? 나한테 영어 가르쳐줘요. 뭐라고? 독일어랑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너 몇 학년이지? 4학년이요. 그렇담 아직 무리야. 왜요? 노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이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아이들이 쓰고 있는 말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 미국이나 영국아이들이 쓰고 있는 말쯤 일본아이도 할 수 있어요. 노부는 확연하게 말했다. 음, 너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미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 쪽이 머리가 나쁠 턱이 없죠. 그야 그렇지만 그곳 아이들은 매일 그 말을 쓰면서 살고 있어.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말이란 대풀이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법이야. 대풀이해서 씀으로써 외울 수 있다고 하면 그리 어려울 것은 없겠죠, 형? 이런 말을 듣고 다카시는 노부를 짭짭이 보았다. 너, 몸은 간들간들하게 생긴 녀석이 훌륭한 근성을 갖고 있구나. 다카시는 그날부터 노부를 달리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서 노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경 노부는 고등과 3년이 되었다. 마치코는 소학교 3학년생이었다. 오빠, 학교 늦겠어? 마치코가 현관에서 노부를 불렀다. 노부는 집 안에서 꾸물꾸물하며 몇 번이고 책을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다. 오빠는 마치코는 우는 소리를 했다. 먼저 가도 좋아. 노부가 큰 소리로 해치자 마치코는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노부는 그 뒤를 천천히 걸어갔다. 고등과 3년이 된 후로 노부는 왠지 마치코하고 같이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다. 오빠, 오빠, 저 빨간 꽃은 뭐지? 라든가 저 사람 예쁘지? 하고 큰 소리로 말을 걸곤 했는데 여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노부에게 갑자기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어제만 해도 그랬다. 교문 쪽에서 예쁜 소녀가 달려왔다. 오빠, 미아가와 게이코예요. 귀엽죠? 마치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 그 순간 노부는 불이 붙는 듯 몸이 확 달아올랐다. 도대체 마치코의 음성이 너무 크다. 노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마치코는 붙임성이 좋아서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었다. 자기 또래의 친구들뿐 아니고 고등과의 여학생들과도 곧 사이좋게 되었다. 때문에 마치코와 학교에 가는 도중엔 많은 여학생들이 따라 붙게 되었다. 고등과 3학년이 되면서 노부는 왠지 마치코의 그런 행동이 싫어졌다. 노부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 마치코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자란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노부는 요사의 소설을 읽으면서도 여자가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고 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여자일 경우에는 한층 더 숨이 막히는 듯한 묘한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는데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되곤 했다. 처녀일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3년 전에 헤어진 요시가와 오사무의 누이동생 후치코의 얼굴이 되었다. 이것은 노부 혼자의 비밀이었다.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후치코의 얼굴이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이 되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부는 알 수 없었다. 노부의 학년에도 예쁜 소녀가 있었다. 큰 남학신 가게의 딸은 복도에서 노부와 마주치게 되면 얼굴이 빨개져서 손으로 그걸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달아나곤 했다. 그런 때 노부는 가슴이 뜨끔하곤 했다. 하지만 소설 속에 나타난 후치코만큼은 예쁘지 않았다. 요시가와란 녀석 어디 있을까 4학년 때 호카이도에 간다고 사라진 채 요시가와한테서는 편지 한 장 없었다. 과연 호카이도에 갔는지 아니면 딴 곳에 갔는지 노부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호카이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요시가와는 중이 된다고 했었지. 자기도 또 중이 되겠다고 말하고 요시가와와 손가락을 걸고 서약한 일이 있었다. 요시가와의 굵은 손가락에 자기의 가냘픈 손가락을 걸었었다고 노부는 생각했다. 꽤나 오래된 일처럼 생각되지만 요시가와랑 휴지코는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었다. 노부, 꽃 구경 안 갈래? 어느 토요일 오후에 노부는 다카시한테 이런 권유를 받았다. 다카시와 걷는 것이 노부에겐 즐거웠다. 그러나 요사이는 꽃 구경도 축제도 그리 즐겁지가 않았다. 공부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노부는 사양했다. 흠, 다카시의 얼굴은 사이고 닭가머리 같다고 노부는 생각했다. 눈만이 늘 웃고 있는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로 공부할 것이 있니? 다카시는 눈을 크게 뜨고 노부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노부는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애매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요사이 너 조금 변했어. 틀렸나? 다카시는 노부 앞에 다리를 바로 하고 앉았다. 노부는 불쑥 무릎을 꿇었다. 바로 앉지 않아도 좋아. 다카시는 삐소지었다. 저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됐느니라 사춘기에 들어선 거야. 다카시는 웃었다. 사춘기란 말에 노부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 요사이 마취꼴을 데리고 걷지 않게 되었지? 사춘기의 증상이야. 앞으로 2, 3년 동안은 남의 집에도 잘 가지 않게 될 거야. 지금까지 재미있었던 꽃구경이 심드렁해진 경험은 내게도 있어. 다카시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외출이 싫었던 때가 있습니까? 노부는 안심했다는 듯이 말했다. 다카시는 틈만 나면 곧잘 밖에 나가 걸었다. 때문에 어디에 집이 섰다든가, 벚꽃망울이 부풀었다든가, 어디에 무엇이 맛있다든가, 쉴 새 없이 화재를 제공하는 것은 다카시였다. 물론 있었지.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는 오울의 살롬인가 하며 묘하게 침묵을 지키곤 했었지. 그런 주제에 끼니 때만 되면 밥을 7공기, 8공기씩 먹어 치웠던 거야. 다카시는 큰 소리로 웃었다. 노부는 놀랐다. 큰 웃음소리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실은 노부도 요사이 왠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냈다. 인간은 왜 죽는 것일까? 하고 자꾸만 생각하게끔 되었다. 할머니 도세의 죽은 얼굴이 생생하게 눈에 떠올라서 자기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형, 인간은 왜 죽지요? 노부는 진지한 얼굴을 하며 물었다.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지. 다카시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살아있으니까 죽는 겁니까? 과연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부는 자기가 아무래도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쭉 계속해서 살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 어떻게 계속해서 살 것인가 하고 나도 곧잘 생각했던 것이다. 노보야, 너 생자필멸, 혜자정리라는 것 알고 있나?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고 말입니다. 노부는 요시가와 오사무의 일을 생각했다.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부들과도 앞으로 2년 후면 헤어지게 될 것이고 선생님과도 헤어져 버린다. 이 눈앞에 있는 사이고 닭가무리 같은 닭가시도 대학을 마치게 되면 헤어져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치코까지도 언제 헤어지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부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난다는 것이 이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노부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다. 맞았어. 그대로야. 내가 들은 것처럼 생자필멸이란 곧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뜻이야. 왜 죽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인간이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일 게다. 알고 있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럴까? 하고 노부는 생각했다. 왜 죽는지를 인간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일까. 형은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그리고 죽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1분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어떤 수를 써도 영원히 살아있을 수는 없나요? 무리지. 숙모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을 믿고 있겠지만 말이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 그런 것을 예수쟁이들은 믿고 있는 거야. 닭가씨는 이렇게 말하고서 노보야 너도 예수쟁이 되는 것 아니냐? 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저는 절대로 예수쟁이 같은 것이 되지 않아요. 노보오는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인간이란 그렇게 간단히 절대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노보오는 불만이었다. 인간이란 말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인생을 보낼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도쿄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도쿄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만나는 여자에게 건들건들 흔들리고 있어. 공부보다도 여자와 놀고 싶어서 조미 쑤시는 거야. 닭가씨의 말에 노보오는 얼굴을 붉혔다. 너는 어떠냐? 여자의 꿈 같은 것 꾼 적 없니? 닭가씨는 담배 연기를 노보오에게 덮어 씌우듯 하면서 말했다. 노보오는 점점 얼굴이 붉어졌다. 노보오의 몸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누군지도 모를 여인의 꿈을 노보오는 몇 번인가 꾸었다. 여자의 꿈도 꾼다. 손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것이 남자인 거다. 여자의 일로 고심할 때도 있지. 그게 좋은 거야. 여자 따위를 생각하는 것은 사내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큰 거짓말이다. 여자란 남자의 중요한 생활 대상이다. 여자를 생각하는 것은 쩨쩨한 일도 아니고 더러운 일도 아니다. 닭가씨는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노보오는 후지꼬의 얼굴을 생각했다. 작은 계집아이었던 후지꼬가 자기와 같은 또래의 여성으로 생각되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은 끝내 꽃구경하러 가지 않고 말았다. 그 즈음 사다유키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닭가씨가 왔을 무렵엔 사다유키는 기꾸와 함께 곧잘 교회에 나갔었다. 나이 탓인지 피곤하다. 사다유키는 이렇게 말하면서 집안에서 건들거렸다. 나이 겨우 사십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무슨 나이 탓이겠어요. 빨리 의사에게 보여야겠어요. 닭가씨는 염려했지만 사다유키도 기꾸도 태연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하실 거예요. 일요일에는 느긋이 쉬세요. 그날도 기꾸도는 별로 사다유키의 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데 노보는 피로한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불안을 느꼈다. 어머니, 아버지, 의사한테 베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둔 채 교회로 나가는 어머니를 노보는 이렇게 추궁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 갔다. 부모와 맞짓고가 교회에 나간 뒤에 형언할 길 없는 허전함에 노보는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닭가씨가 온 후로 영어를 배우든가 함께 아사구사에 놀러 가든가 하면서 일요일에 부모가 없는 허전함을 노보는 노보 나름대로 보내왔다. 그러나 맞짓고를 데리고 떠나가는 부모의 모습에 노보는 질투, 비슷한 묘한 기분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래요, 숙모. 때때로 교회를 쉬는 게 좋을 거예요. 노보는 종일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보다 노보는 숙모께서 집에 있어줬음 하는 거예요. 닭가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아버님이. 노보는 허겁지겁 말했다. 의사 필요 없어요. 기꼬 다녀와요. 사다육기는 팔베개를 하고 둔 채 기꼬를 재촉했다. 노보는 사다육기한테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기꼬는 사다육기의 몸보다 방금 닭가씨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노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노보는 모른 척하고 읽다 두었던 책을 다시 펼쳤다. 노보는 아이가 아니야. 벌써 고등과 3년생이야. 사다육기는 기꼬를 재촉했다. 숙모 맛있는 거 사오세요. 닭가씨가 말했다. 그래 그래 그럼 다녀올게. 기꼬는 웃으며 닭가씨에게 고개짓을 했다. 노보는 닭가씨와 기꼬의 이런 친밀함에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자기보다 닭가씨와 더 친밀한 것 같았다. 오빠도 빨리 교회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엄마? 마치코는 약간 측은히 여기는 눈길로 노보를 보았다. 이것은 마치코가 교회에 갈 때마다 언제나 보이는 표정이었다. 노보는 그런 때 마치코가 싫었다. 그 표정도 싫었지만 엄마를 자기 것으로 독점한 듯한 태도로 그를 화나게 했다. 노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는 거야? 닭가씨가 이렇게 말하고 노보의 어깨를 밀다시피하여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너, 내 엄마한테 뭘 주저하고 있는 거야? 방에 들어가자 닭가씨는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다. 주저하는 것 없어요. 그럴까? 너, 엄마 싫어하는 것 아니냐? 닭가씨는 계속 진지했다. 싫다니요. 싫기는 고사하고 노보는 기꼬에게서 동경 비슷한 애정마저 품고 있었다. 싫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왠지 서먹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들어주었으면 싶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마리야, 엄마, 엄마, 이웃집 강아지가 날 보고 웃는다. 마치코는 이런 어이없는 말까지 어머니에게 말했다. 개가 웃어? 기꾸도 이상하다는 듯이 웃으며 듣고 있었다. 음, 그렇구나, 마치코야. 너는 오늘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어요? 하고 강아지가 웃는 거야. 그럼 좋은 일이겠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치코가 노보는 부러웠다. 왜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건가 생각했다. 엄마, 간밤에 엄마 꿈을 꿨어. 아주 예쁜 꽃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마치코가 꿈 이야기를 한다. 자기도 엄마 꿈을 꿨다. 그러나 노보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 엄마, 어젯밤에 꿈 속에서 나 엄마하고 단 둘이서 학교에 갔었어요. 엄마는 막옷을 입은 저와 똑같은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왠지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다. 절대로 어머니가 싫은 것이 아니다. 좀 더 시원시원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마음 속 같은 것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냐. 다카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 같은 성미로는 사랑을 해도 시답지 않을 거야. 하며 웃었다. 사랑. 노보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하루하루 따분하고 울적한 날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노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맛집고가 달려왔다. 오빠,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이지? 아버지의 용태가 나빠진 것 아닌가 생각하며 이렇게 방문했는데 맛집고는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맞춰봐, 오빠. 맛집고는 애를 태웠다. 뭐라고? 나 모르겠다. 노보는 일부러 상대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맛집고가 뒤따라 달려와서 노보의 코앞에다가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야. 노보에게는 편지 같은 것 온 적이 없었다. 깜짝 놀라며 노보는 봉투의 뒷면을 보았다. 요시가와한테서다. 노보는 들고 있던 가방을 내던지고 봉투를 뜯고 있는 손끝이 떨렸다. 나간옥은 꽤 오랫동안 소식 없이 지내고 말았다. 너 건강한가? 조금은 뚱뚱해졌나? 나도 호카이도에 와서 3년이 되었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은 건강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 술을 과음해서 위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도 어머니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슬펐다. 인간의 죽음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왜 마음이 지워지는지 모르겠다. 후지꼬는 건강하다. 여사이는 곧잘 책을 읽고 있는데 퍽 어른이 된 듯하다. 다리가 불고여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일까. 호카이도에 올 때까지는 이곳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면 고향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것이 지금 와서는 실감이 난다. 삿보루는 좋은 곳이야. 겨울에는 눈이 키보다 높고 지붕도 빛까지 쌓이는데 놀랐지만 희고 티없는 설경은 그만이다. 너는 나를 깡그리 잊었을지 모른다.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도쿄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 하셨다. 때문에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지금 나는 무척 너를 만나고 싶다. 나가노 노부에게 요시가와의 동글동글한 글씨가 반가웠다. 노 후보는 선체로 두 번 영거푸 읽은 뒤에 앉아서 또 읽었다. 호카이도가 갑자기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노 후보는 지척거리는 봄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시가와의 편지를 읽은 것만으로 체내의 새로운 힘이 충일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곧 해답을 쓰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노부는 정성스레 연필을 깎았다. 요시가와 군 정말 오래간만이다. 내 편지를 읽고 나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노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요시가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기뻐 견딜 수가 없다고 쓰면 요시가와가 자기를 무척 매정한 녀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쁘기는 정말 기뻤었다. 노부는 요시가와의 편지를 다시 한 번 읽었다. 그것으로 네 번 읽는 것이었다. 잘 읽어보니까 역시 요시가와가 아버지와 사별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일 거라고 노부는 절실히 느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요사이 노부는 맥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염려가 되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만 해도 노부는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었다. 먼저 누가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머니가 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노부는 생각했다. 일한다고 하면 이는 큰 점포에서의 사완 노릇밖에 더 하겠는가. 어머니와 맞집고는 또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시가와가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현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듯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요시가와에게 편지를 읽고 기뻤다고 쓸 기분이 되었던 자기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부는 괴로웠다. 노부는 여러 가지로 요시가와의 생활을 상상하면서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요시가와 군 정말 오래간만이다. 내가 호카이도로 떠나간 뒤에 나는 퍽 너를 만났으면 했었다. 때때로 너를 생각하고 나는 지도를 펴놓고 호카이도가 도대체 어디쯤인가 하고 살피곤 했었다. 오늘 편지를 받고 기쁨에 넘쳐서 봉투를 뜯었다. 기쁨 때문에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순간 나는 놀랐다. 얼마나 슬펐겠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도대체 누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나. 내가 일을 하나. 나와 같이 겨우 14살밖에 안 되는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이라고 나는 절실하게 생각했다. 아무쪼록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주기 바란다. 호카이도도 살면 고향이라면서 눈이 지붕 높이까지 쌓인다는 말에 놀랐다. 아마 많이 춥겠지. 나는 변함없이 잘했다. 오사카로부터 애 사촌 형이 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형은 재미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맛집고는 더욱더욱 건강하다. 학교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떠날 때 담임선생님은 떠나셨다. 그럼 또 편지 쓸게. 잘 있어. 나가노 노부오 요시가와 오사모 군에게 노부오는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보았다. 요시가와 편지를 보고 참으로 기뻤을 뿐이었는데 써놓은 편지 내용은 잠옷 요시가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여 요시가와의 앞날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노부의 마음에 걸렸다.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데 노부오는 쓴 편지를 책상 위에 놓은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치적치적 내리고 있었다. 맛집고가 만든 인형이 처마 끝에서 흔들리며 적고 있었다. 이상한데 노부오는 또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노부오는 요시가와가 좋았다. 가끔 생각에 떠올리고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그 요시가와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도 노부오는 앞으로 요시가와의 신상에 닥칠 불행에 대하여 슬퍼해 줄 수가 없었다. 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울 좋은 것이란 말인가. 노부오는 그렇게 생각했다. 남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울어줄 수 없는 자기는 냉랭한 사람인 것인가 생각했다. 노부오는 다시 한 번 편지를 읽었다. 읽고서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후지꼬에 관해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실은 후지꼬에 관해서도 쓰고 싶었는데 노부오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후지꼬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거짓말만 쓴 것 같은데 한 장의 편지에도 자기의 진짜 마음을 그대로 쓰기란 어려운 것이라고 노부오는 생각했다. 만약 진짜 마음을 써도 그것이 정직한 편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마음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편지를 요시가와가 읽으리란 생각을 하니까 노부오는 마음이 허전했다. 노부오와 요시가와의 우정이 이렇듯 헤프게 빼져진 것인가고 생각하니까 노부오는 역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노부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내 그 편지를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뭔가 등쪽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매일 비가 오는 탓으로 요가 습해졌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곧 목도 아프고 몸도 나른하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나처럼 맛집고가 아침 일찍부터 예츠로 술 입고 바장이고 있었다. 맛집고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는 것이 더 즐거운 모양이다. 이상한 아이라고 시덥잔 개혁이며 노부오는 몸을 뒤척였다. 오빠! 조반이야! 맛집고가 노부를 깨우러 왔다. 노부오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잠꾸러기 오빠! 맛집고는 노부오의 이불을 확 벗겼다. 노부오는 몸에 오한이 와서 얼른 몸을 움츠렸다. 춥단 말이야! 노부오가 화를 냈다. 어머! 노부오의 환한 얼굴을 보고 맛집고는 놀랐다. 노부오가 진짜로 노에 있기 때문이었다. 잠꾸러기! 맛집고는 그대로 사랑방으로 달아났다. 노부오는 벗겨진 이불을 다시 끌어당겨서 덮었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기분이 여전히 나빴다. 뭐야! 아직 안 일어났어? 세수를 마친 사다유키가 소리질렀다. 노부오는 대답은 않고 사다유키를 올려다보았다. 왜? 몸이 나쁜 거 아니야? 사다유키는 한쪽 무릎만 꿇고 노부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기꾸! 기꾸! 사다유키는 그답지 않게 당황한 어조로 기꾸를 불렀다. 무슨 일인데요? 기꾸는 방에 들어오자 퍼뜩 노부오의 얼굴을 보고서는 곧 노부오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댔다. 노부오는 부끄러움과 기쁨에 얼굴이 빨개졌다. 지금까지 기꾸가 마치 꼬에게 뺨을 비비는 것은 보았어도 노부오는 뺨 비빔을 당한 적이 없었다. 노부오는 처음 기꾸를 본 날 기꾸가 자기를 힘껏 껴안아 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쩌다가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밖에 없었다. 노부오는 어머니가 자기 이마에 주저없이 이마를 대준 일로 해서 마음 바닥 깊은 데서부터 평안을 느꼈다. 곧 의사가 왔다. 기꾸는 진지한 표정을 하고 의사에 진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부오는 어머니의 근심어린 얼굴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꽤나 어둡구나. 노부오는 맨발로 캄캄한 길을 걷고 있었다. 발이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노부오는 학교에 가려고 걷고 있었지만 길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발이 차갑기만 했다. 발은 차가운데 머리는 뜨겁다. 아, 불티가 눈처럼 내리고 있다. 노부오는 왜 이렇게 머리가 뜨거운가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누구의 집인가 불타고 있었다. 노부오는 목이 축 젖었다. 피곤하다. 피곤해. 노부오는 그 자리에 웅숭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조금 후에 노부오는 퍼뜩 눈을 떴다. 전구가 노랗게 보였다. 노부오야? 기쿠의 얼굴이 노부를 들여다보았다. 기쿠의 근심 어린 눈길에 희미한 웃음이 비쳤다. 꽤 많이 잤구나. 그런가 내가 자고 있었는가 생각하며 노부오는 정신없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머리가 아프니? 기쿠는 물수건을 쌌다. 어디선가 야경꾼의 목탁 소리가 들렸다. 아, 한밤중이구나. 노부오는 기쿠를 보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또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누군가가 죽을 떠서 먹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잠옷을 갈아입힌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목이 몹시 아팠다는 기억만은 뚜렷했다. 노부오가 확실하게 눈을 뜬 것은 이튿날의 한밤중이었다. 노부오야? 기쿠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이젠 괜찮아. 목이 아팠지? 기쿠가 안심한 듯 말했다. 응. 노부오는 극히 온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젠 주무셔도 돼요. 나 몇 시간이나 잤어요?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이 높아서 눈이 확실히 떠지질 않았단다. 어제 아침부터? 노부오는 놀라며 어머니를 보았다. 어제 아침부터 어머니는 쭉 내 곁에 있어줬을까? 노부오는 띠를 띈 채 단정히 앉아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전혀 안 주무셨어요? 내 병이 걱정이 돼서 기쿠는 자애로운 웃음이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어머니는 나를 기호해 주고 있었나? 노부오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기쁨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노부오는 여태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어머니에게 융합될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별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 때문에 혼자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일지 모른다. 그러나 노부오는 무의식 중에 어린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던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자애롭다고 생각하여 동경과도 같은 사랑까지도 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데에서는 그 아름다움과 자애로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니, 자애로우면 자애로운 만큼 노부오는 어린 마음에 방심은 금물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노부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비참한 기분을 어릴 적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깊은 상처여서 짧은 시일 안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노부오는 정말로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자기 병을 염려하는 나머지 어제부터 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노부오는 형언 겨려온 깊은 안도와도 같은 기쁨을 느꼈다. 어머니는 역시 내 어머니였다. 마치꼬만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노부오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머니, 노부오는 그 기쁨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한마디, 어머니라고 부른 것만으로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자기 마음이 그냥 그대로 어머니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왜, 노부오? 기쁘의 눈이 젖어 있었다. 왜, 어머니, 왜 울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노부오였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엄마는 말이다. 만약 내가 이대로 병이 악화되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근심이 되어서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단다. 그런데 너는 높은 열 때문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던 거야. 정말 기가 막혔었다. 한데 지금 눈을 뜬 너를 보니까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안심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이상하구나. 기뻐도 슬퍼도 눈물이 나니 말이다. 기쁘는 옷소매로 살짝 눈물을 닦았다.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어머니는 기뻐하고 있다. 어머니는 정말 내 어머니다. 노부오는 거듭거듭 그렇게 생각했다. 오빠, 다행이었어. 정말 다행이야. 마찌꼬가 덥서 끌어안기라도 할 듯 다가서며 노부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튿날 아침의 일이었다. 음... 노부오는 마찌꼬가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끔 마찌꼬와 어머니가 대단히 친밀한 사이로 보일 때가 있어서 그런 때 마찌꼬를 노부오는 미워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엔 달랐다. 마찌꼬의 둥근 눈이 한없이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난 아이니까 밤엔 자라고 아빠랑 엄마가 말했어. 이렇게 말한 마찌꼬는 옆에 있던 인형을 노부에게 내밀고 이 인형이 오빠 곁에서 한잠도 자지 않고 염려해줬어. 내 대신 말이야. 이 인형을 오빠에게 줄 테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었어. 마찌꼬는 그렇게 말하고 곧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 하나님 마찌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빠는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인형을 오빠에게 줄 터이니 다시는 오빠가 알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부오는 마찌꼬가 기도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들었다. 노부오는 감동되었다. 마찌꼬의 인형은 한자 반 정도의 것인데 빨간 꽃 모양의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마찌꼬는 평소에 그 인형을 어머니인 기꾸마저도 다치지 못하게 막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물론 친구들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안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듯 소중히 여기는 인형을 노부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노부오는 마찌꼬에게 자기의 가장 아끼는 문진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부오는 마찌꼬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작은 동생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노부오는 갑자기 마찌꼬가 대단히 위대한 인간으로 여겨졌다. 마찌꼬야 고맙다. 하지만 난 인형이 필요 없어. 남자니까. 노부오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줄래요. 준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마찌꼬는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괜찮아. 그 인형은 마찌꼬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인형이니까 그냥 가지도록 해. 그럼 오빠, 오빠가 예수님께 기도해줘. 마찌꼬가 준다고 했던 인형을 마찌꼬에게 돌려줘도 아무쪼록 마찌꼬를 노여워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기도? 난 교인이 아니잖니. 기도 같은 것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노부오는 이렇게 꼬마인 마찌꼬가 자기를 위해 인형도 필요 없다고 기도해준 사실을 생각하고 괜시리 예수, 예수 하면서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것 같았다. 오빠가 기도할 수 없으면 마찌꼬가 기도를 가르쳐줄까? 마찌꼬의 말에 노부오는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인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고 기도할 수도 없다. 노부오는 할 말을 잊은 채 마찌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 앞 노부오가 중학교를 졸업한 해였다. 오사카에서 다카시형이 놀러왔다. 다카시는 오사카에서 가업인 양복점 2를 덮고 있었다. 장사꾼이란 형편없어. 봉급쟁이들보다 배나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도 굽신거려야 하니 말이야. 이런 말을 했지만 그는 크게 불만인 것 같지는 않았다. 청일전쟁 뒤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쁜 때였으므로 다카시가 상인은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그의 성격이 그런 고통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부오는 그것이 부러웠다. 노부오야, 너 훌륭한 사나이의 모습으로 자랐구나. 다카시는 큰 손으로 노부오의 어깨를 툭 쳤다. 마찌코는 훌륭한 아가씨가 됐지만 말이다. 다카시가 재치있게 마찌코에게 칭찬하는 말을 했지만 마찌코는 뾰루퉁해져서 다카시 오빠한테 칭찬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하고 응수했다. 노부오 쪽이 아름다운 기꾸를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마찌코는 자인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다카시를 맞아 함께 한 저녁 식사 후에 노부오는 다카시와 함께 거리에 나갔다. 노부오, 벌써 졸업이구나? 그래요. 오늘은 졸업 기념으로 좋은 곳에 데려다주지. 다카시는 앞장서서 척척 걸어갔다.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도쿄도 많이 변했구나. 길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하고 노부오를 돌아봤다. 너 여자하고 놀아본 경험이 있니? 갑자기 음성을 낮추고 다카시가 말했다. 여자와 놀다녀? 노부오는 다카시가 한 말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요시하라에서 놀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요시하라라는 말을 듣고 노부오는 얼굴이 빨개졌다.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몸 전체가 확 달아오는 것을 느꼈다. 뭐야? 노부오의 모습을 보고 다카시는 큰 소리로 웃었다. 30세인 다카시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있다. 아무래도 남자는 한 번 가야 하는 곳이야. 졸업 축하로 오늘 밤 데리고 가줄게. 노부오는 두세 발짝 물러서서 걸음을 멈추었다. 요시하라라는 곳은 노부오도 이야기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거기에는 달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으리만큼 아름다운 여자들이 몇백 명씩 있으리라고 상상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남자들이 여자와 논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노부오는 알고 있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된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강했다. 왠지 그곳은 노부오에게는 두려운 곳으로 여겨졌다. 마치 도깨비 나오는 흉가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두려워지기도 하는 아이들의 마음 비슷했다. 노부오에게 있어서 여자란 어떤 것인지 도통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가지의 성밖에 없다는 것은 노부오에게 있어서는 몹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확실히 여성이고 맞짓고도 그야말로 싱그러운 열여섯 살의 소녀였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한 솥에 밥을 먹는 이 두 육친 마저도 노부오에게 때때로 묘한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맞짓고가 노부오 가까이로 다가오게 되면 노부오는 뜻밖의 당황하여 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누이 동생인데도 때때로 혐오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 형언케 어려울 만큼 귀엽게 생각될 때도 있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었다. 불쑥 혐오하고 그리고 불쑥 그립게 생각된다.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여자라는 것을 노부오는 왠지 모르게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밤에 꿈속에서 누군지도 모를 여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뒤에 노부오는 언제까지나 꿈속의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얼굴도 모습도 확실치 않은데 그런데도 확실히 여성으로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확실히 떨떠름했다. 그런 여자의 일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에 뜻밖의 가슴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노부오는 목까지 빨갛게 되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때때로 저녁의 거리를 인력거우 위에 몸을 비스듬히 누운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때가 있었다. 그때도 노부오는 그 여인의 체온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처럼 몸이 달아올라서 그런 날 밤엔 밤새 여자의 환영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 노부오는 꽤나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단 여성에 관한 일이 되고 보면 아무리 애써도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자기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노부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더욱이 귀찮을 정도로 그립기까지 했다. 그 즈음 군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동급생의 반수 이상은 우쭐하여 여자와 노란한 이야기를 피력하곤 했다. 지금 닭가시가 노부를 요시아라에 유인하려 하는 것도 세상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 부도덕하지도 진귀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뭐야 겁쟁이 이렇게 말하고 닭가시가 등을 밀었을 때는 노부오는 호흡을 죽이다시피 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거리도 내왕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밖의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부오는 몸이 점점 굳어져 오는 것을 느끼면서 몇 번이고 크게 호흡을 했다. 노부오야 여자 따위 두려워할 것 없어 알고 보면 별것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닭가시는 놀러간다는 즐거움에 어느 정도 흥분되어 있는지 평시보다 자꾸만 말소리가 높아지려 하고 있었다. 노부오는 걷고 있는 동안에 뚜렷한 동기도 없었는데 불쑥 요시가와 오사무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요시가와는 벌써 여자를 알고 있을까? 소학교 4학년 때 헤어졌고 지금은 편지만 주고받는 요시가와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요시가와의 얼굴은 헤어질 때 4학년생의 얼굴인데도 아주 분별이 있어 보였고 어른스레 생각되었다. 요시가와라면 여자와 놀아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요즘 절에 잘 다니고 있다는 요시가와의 편지를 노부오는 생각했다. 호카이도의 탕광철도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부양하면서 한편으론 저를 찾아가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요시가와에게 여자와 놀아날 여유가 있을 턱이 없다고 노부오는 생각했다. 지금의 노부오에게 있어서 요시가와는 하나의 양심의 기준이기도 했다. 그 녀석이 하지 않는 일을 나는 하려 하고 있다. 노부오는 혼자 집에 돌아갈까 생각했다. 그러나 발은 여전히 닭가시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다.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요시아라의 화려함에 노부오는 기대를 걸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여자들이 있을까? 여자에게 뭐라 말하면 좋을까? 점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노부오는 묵묵히 닭가시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노부오야 저기 봐 저기 큰 문이 보이지? 그 저쪽이 요시아라야 이제 드디어 왔구나. 닭가시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을 때 노부오의 가슴은 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인력과에 탄 남자들과 옷을 늘어뜨린 사나이들이 여럿이서 노부오들을 앞질러 가고 있었다. 모두 즐거운 듯한 모습들이었다. 젊은 학생들 대여섯이 큰 소리로 적은 몇만이 되어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어둠 속의 그림처럼 보이면서도 매우 선명하게 노부오의 가슴에 새겨졌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가네요. 노부오는 자기 음성이 이상하다 해야 오를 정도로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렇고 말고 사나이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닭가시는 웃었다. 자기도 이 많은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인가 생각하니까 노부오에게 갑자기 애로움이 몰려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 하고 있는가. 노부오는 갑자기 자기가 싫어졌다. 여자를 산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칭찬받을 일도 못된다고 노부오는 생각했다. 더욱이 노부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요시가와 같으면 고분고분 이런 곳까지 쫓아오지 않겠지? 노부오는 밝은 요시하라의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 돌아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꿈속에 나타나는 그 보드라운 여인의 살같이 현실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에 역시 집착하고 있었다. 어이! 어떻게 된 거야? 사내답지 못한대? 닭가시의 이런 고함을 듣는 순간 노부오는 화들짝 놀랐다. 그렇다. 나는 사내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부오는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 뒤로 돌았. 팔이 확실하게 뒤로 돌아섰다고 생각되는 순간 노부오는 벌써 뛰고 있었다. 뒤에서 애처대는 닭가시의 소리도 질렸다는 듯이 뒤돌아보는 행인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부오는 전진, 전진 하고 되풀이해서 구령을 붙여가며 뛰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노부오는 아까부터 자기 몸에 여기저기를 꼬집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요시가와에게 보이면 어떡하나. 노부오는 요시아라의 대문하까지 닭가시를 따라갔던 자기의 약함을 벌하듯 몇 번이고 자기 몸을 꼬집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노부오는 일어나서 전등을 켰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물론 요시가와에게였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읽고 찢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한마디 쓰지 않고 베길 수가 없었다. 요시가와군 지금은 밤 10시다. 급히 너한테 알려야 할 일이 생겨 붓을 들었다. 요시가와군 인간이란 부자유한 것이구나. 실은 난 오늘 밤 처음으로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부자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학력은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몸은 가냘픈 편이지만 유도에 있어서도 고독간 이단이고 그래서 실은 나라고 하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남보다 우월하다고 마음속으로 남몰래 자부하고 있었다. 인간이란 측면에서도 같은 또래의 청년들과 비교할 때 꽤 분별이 있고 의지도 유달리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실제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란 말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나 자신도 쓰고 있었다. 여기까지 쓴 노보원은 계속 더 쓸 것인가 하고 망설였다. 머나 먼 호카이도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요시가와에게 새삼스레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했다. 그러나 노보원에게 있어서 요시가와는 단순한 친구로 머무르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 이상의 존재였다. 요시가와는 항상 자기보다 한 발짝 앞을 걷고 있는 인간으로 여겨졌다. 아니, 앞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탓으로 요시가와를 미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소학교 시절 이래로 노보원은 요시가와에 대하여 쭉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노보원은 다시 붓을 들었다. 요시가와군 부끄러운 이야기다만 나 오늘 밤 요시아라에 갈 뻔했었다. 요시아라라고 하면 창녀들이 있는 곳인데 종영의 유혹을 받아 그만 그 근처까지 가버렸다. 나는 그 근처에서 되돌아 도망쳐왔는데 그것은 내 덕분이었다. 나는 너 같으면 이런 곳에 올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그곳 창녀와 한 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을 것이다. 요시가와군 요시가와군 고맙다. 너는 먼 호가이도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다. 좋은 친구란 참으로 고마운 존재구나. 너를 몰랐다고 하면 나는 어떤 분별 없는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요시가와군 내가 부자유라고 한 것은 실은 이 여성에 대한 미혹을 두고서였어. 나는 아마도 돈 100원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돈에 대해서는 사로잡힐 줄 모르는 자유스러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여자한테 손을 잡힌다고 하면 그걸 뿌리치고 도망쳐 올 기계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단적으로 말해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성적인 문제인 것이다. 요시가와군 나는 성욕에 관한 한 결코 일생 동안 자유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몇 번이고 성적인 잘못을 범할 것 같은 불안까지 느낀다. 요시가와군 모쪼록 나를 비웃지 말아다오. 그리고 나에게 이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좀 가르쳐다오. 뭔가 묘한 편지가 되었다만 스무살의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아무쪼록 비웃지 말고 도움을 다오. 꼭 부탁이다. 지금으로 혜신 보내기 바란다. 오늘은 요시하라의 불빛을 보는 것만으로 도망쳐왔지만 이후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금은 자신이 없는 듯하다. 나가노 노보. 요시가와 군에게. 추신. 미안하지만 이 편지는 즉시 태워줬으면 한다. 내 어머니와 후지꼬가 보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게 될 테니까. 다 쓰고 나니까 노보의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다. 그러나 후지꼬라고 쓰는 그 순간에 그는 뜻밖의 가슴 속에 감정의 난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카시가 오사카로 돌아간 지 2, 3일이 되었다. 그날은 청월달인데도 4월과 비슷하게 따스했고 하늘은 아침부터 새뜻하게 맑아있었다. 벚꽃이 필 것 같은 날씨네요. 하고 기꾸가 말하니까 음, 하지만 지나치게 따스한 것도 몸에 좋지 않은 것 아닐까? 사다유키가 대답했다. 어머, 그럼 아빠 어디 몸이 나쁘세요? 빗어내린 머리에 흰 리본을 단 맛집고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다유키를 보았다. 그래, 자꾸만 어깨가 결린다. 사다유키는 이제 완연히 처녀 뒤를 내고 있는 맛집고를 보고 미소지었다. 불편하시면 쉬시는 게 좋을 텐데요? 노보호는 이렇게 말하려다 말고 침묵을 지켰다. 요사이 노보호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많은 경우가 많았다. 왠지 말하려던 이야기가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하려하던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면 어느 말도 그 태반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말인 것처럼 느껴졌다. 노보호는 남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신 괜찮겠어요? 별일 없을 거야. 옷을 갈아입으면서 대답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노보호는 바라보고 있었다. 쉬시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얼굴이 피로해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가만히 있었다. 자기보다 분별이 있는 아버지에게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 노보를 돌아다 보며 사다유기가 말했다. 수험 공부는 순조로우냐? 조금 피로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 조심해야 한다. 노보호는 얼굴을 붉혔다. 수험 공부보다도 노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성욕이었다. 노보호는 대문을 나가고 있는 아버지의 인력거를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빠찌꼬가 책 보자기를 안고 노보호의 옆을 지나쳤다. 그래. 멍청하니 대답하는 노보를 보고 빠찌꼬가 걸음을 돌렸다. 찻비 스커트의 끝이 얌전히 흔들렸다. 오빠, 이런 좋은 날에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담 좋지만 아빠도 오빠도 원기가 없다면 저는 염려가 돼요. 빠찌꼬는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이번엔 뒤돌아 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대문을 나가버렸다. 빠찌꼬의 뒤를 노보호는 대문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를 가도 따라가고파했던 마찌꼬도 요사이는 절대로 노보호와 함께 걷고 싶어하지 않는다. 같은 방향으로 학교에 가면서도 마찌꼬는 반드시 노보보다 한 발 앞서서 집을 나간다. 노보호는 문 앞에 서서 벌써 저만치 가고 있는 루이 동생의 건강한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런 고통도 없는 밝은 바찌꼬가 갖는 분위기는 상쾌하여서 누이 동생이지만 기분이 좋았다. 노보호는 학교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서 두세 발짝 옮겼을 때 뒤에서 요란스레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뒤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아버지를 태우고 집을 나섰던 일력거 끄는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일력거 없이 왔다. 노보호는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력거 아저씨의 애치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릴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노보호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이켰다. 서두른다고 하지만 실은 무릎이 덜덜 떨려서 남의 두뇌는 매우 느리게 걷는 것처럼 보였다. 사다유키는 여섯 시간 동안이나 거칠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기꾸도 노보도 마찌꾸도 지금은 그저 겁먹은 얼굴을 하고 사다유키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노보호는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피로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쉬셨으면 하고 마음속으론 생각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않고 전송했던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 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던가.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입술을 깨물면서 노보호는 생각했다. 아빠! 아빠! 때때로 울먹이는 소리로 마찌꾸도 아버지를 부르다가 흐느끼곤 했다. 아무런 고통도 모르고 싱싱하게 자란 마찌꾸도에게는 참을 길 없는 슬픔이었다. 기꾸도는 과연 누구보다도 침착했다. 하지만 불과 한나절 동안에 그 아름답던 얼굴이 헬슥해져 있었다. 노보호는 어느새 두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안절부절 참아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엎되어서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 어머니와 마찌꾸도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보호는 형언케 어려운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라면 예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나 하고 남몰래 생각해 보기도 했다. 아버지... 노보호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꾸중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돌아오한테 헛간 지붕에서 밀쳐져 떨어졌을 때의 일이었다. 상사람의 아들 따위한테 밀려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하는 노보를 아버지는 처음으로 때렸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스무살이 된 지금의 노보에게는 잘 이해가 되었다. 잘 때려주셨다. 만약 그때 때리시지 않고 넘겼더라면 자기가 지붕에서 떨어진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추억거리밖에 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훌륭함이 이렇게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 앞에서는 참으로 잘 이해되는 것 같았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 혹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소생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수상태에 계셔도 좋다. 어쨌든 숨을 쉬면서 살아계셔만 준다면 그 이상 고마울 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다유끼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도보호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도 행하여진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친척들까지도 당연히 불교식으로 거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구가 기독교식으로 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두들 놀랐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나요? 도세의 동생은 예수교식 장례라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다. 자네가 예수교 신자인 줄은 알지만 사다유끼까지 예수교식으로 장사 지낼 필요는 없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기구를 비난했다. 지금까지 도세와의 사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친척들이 많았다. 다만 사다유끼의 온호한 인품이나 기구의 얌전함 때문에 그런 내색을 안고 지내왔을 뿐이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구의 제안은 더욱 반감을 샀던 것이다. 사다유끼 씨도 아마 그런 장례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때 기구는 봉투 하나를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 이것은 주인 어른의 유서입니다. 기구는 이렇게 말하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노보는 놀랐다. 유서라니 아버지께서 언제 그런 것을 쓰셨을까. 노보에게는 이상했다. 유서는 도세의 동생에 의해 읽혀졌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자기의 죽을 때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여기에 새삼스레 유언할 정도의 일은 내게는 없다. 내 뜻은 모두 기구가 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구에게 말한 것, 노보와 빠치코에게 말한 것, 또 아버지가 행한 것, 이 모두를 유언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나는 그런 심정에서 나나를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죽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는 이 글도 뭔가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1. 노보는 나가노가의 장남으로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누이 동생을 이끌어주고 가정의 좋은 기둥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2. 단, 이 아버지는 입신 출세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인간으로서의 사는 법에 관해서는 어머니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1. 노보는 특히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소중히 새기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기 바란다. 1. 나는 기구의 남편으로서 노보와 빠치코의 아버지로서 행복한 일생을 보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1.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놀라거나 덤비지 말도록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1. 내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한다. 이상 요사이 때때로 심한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기록해둔다. 1. 사다육기 1월 14일 기구압 노보와 빠치코압 모든은 유언을 듣고 난 뒤에 서로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설한 곧 재산 분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때문에 그런 내용이란 전혀 담기지 않은 이 유언 앞에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확실히 유설을 써놓은 보람은 있었다. 왜냐하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아무도 비난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도 끝나게 되니까 갑자기 집안이 허전해졌다.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 속에서 눈을 감고 있노라면 노보에게는 죽음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자기를 향해 달려오곤 했다. 따라서 그는 답답한 압박을 느껴야 했다.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렇게 모두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 죽음은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 비정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정말이지 의논할 여지도 애원할 여지도 없었다. 그야말로 백사무정이라고 할만했다. 단 2, 3일만이라도 간병할 수가 있어서 죽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슬픔이 좀 덜할 것 같았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버지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가족들이 겁에 질려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너무 일방적이다. 노보는 뭔가를 향해 항의하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할머니나 아버지처럼 언제인지는 모르는 시각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노보는 공포에 떨었다. 아버지의 죽음 직전까지 노보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성욕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 노보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죽음이었다. 죽음에 비하면 성욕 문제는 그래도 의논의 여지가 있었다. 뭔가 피할 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 절명이었다. 어디에 피할 구멍이라곤 없는 대문제였다. 나도 반드시 죽는 거다. 어디선가 뭔가의 원인에 의해. 노보는 눈을 뜨고 자기 두 손을 응시했다. 복숭아빛을 하고 있는 손바닥을 보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손이다. 하고 노보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손이 언젠가는 아주 차가워지고 움직이지 않게 들이라는 것을 노보는 생각했다. 노보는 엄지부터 차례로 손가락을 굽혀보았다. 그리고 펴보았다. 그때 노보는 확실히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자신이 죽는 존재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일대사를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가. 노보는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생전에는 지나치게 온후에서 주위에서 안타깝게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언에서 일상생활에서 기꼬에게 말한 것, 노보 맞지꼬에게 말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행한 것, 이들 보들을 유언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온후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바닥에, 아버지는 확실히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수용하고 있었다. 나도 내 일상생활이 곧 유언이 되는 그런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보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에 감동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해서 노보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높은 천장도 조금 어둑한 예배당안도 노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은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인 사람들도 각별히 두려운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례식이라고 하는데 경도 읽지 않고 분양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올겐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몰인정해 보였다. 목사가 기도하고 신자들이 소리를 합하여 아멘 하는 것도 또렷하게 울려서 어색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있는 종교이니까 아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노보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은 평생토록 그런 곳에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해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노보 자신의 대학 진학의 문제였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치고는 꽤 많은 수입이 있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예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보는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생각할 때 그것을 다 먹어 치울 수는 없었다. 물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태산 같았다. 그러나 내성적인 노보에게는 독학으로 대학 정도의 공부를 해낼 자신이 있었다. 대학 진학보다도 어머니와 두이 동생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노보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요시가와는 소학교를 나왔을 뿐인데도 훌륭하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가. 새삼스럽게 그것은 큰일로 생각되어서 노보는 요시가와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7일째를 지난 이튿날 노보는 요시가와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요시가와군. 내 편지가 도착했을까. 지금 나는 뜻밖의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 어제 7일째를 지났을 뿐인데 실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 현실로서 납득할 수 없는 기분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긴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서 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뒤에 쓸쓸함이란. 아 정말로 싫다. 너도 아버지를 여였으니까 이 기분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 아버지께서 졸지에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셨다. 만물의 영장쯤 되는 인간이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할머니도 졸지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급사했다고 할 때 죽음이란 나에게 있어선 예고 없이 일격을 가해오는 혐오할 괴물로 여겨진다. 물론 죽음이 싫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격을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죽음에 관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한다. 언젠가 또 여러 가지 묻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너도 나도 양친에다 누이동생 하나씩 있었다. 한데 둘이 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이 이상이 여겨진다. 왠지 너와 나는 같은 운명에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좋은 일에 있어서도 비슷한 운명이 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너는 소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훌륭하게 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나도 선배인 너에게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두서없는 편지이지만 이렇게 써봤다. 전번에 묘한 편지를 내서 신뢰가 많았다. 웃지 말아주게. 노보. 요시가와 군에게. 쓰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노보는 지금 한 말이라도 좋으니 요시가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노보에게는 중학교 시절에도 친구 몇이 생겼다. 하지만 마음 바닥까지 모두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는 왠지 하나도 없었다. 먼 호카이도에 있는 요시가와가 가장 허물없는 이야기 상대여서 그런지 모른다. 지금 당장 만나게 되면 의외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는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편지를 쓴다는 사실이 노보를 대담하게 요시가와에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노보가 편지를 붙인 이튿날 요시가와로부터 편지가 와 닿았다. 노보는 어제 붙인 편지에 혜신이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뜯었다. 요시가와의 둥글둥글하고 따스한 글씨가 띄엄띄엄 사이를 두고 씌어있었다.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좋았다. 나간옥은 내 편지 정말로 잘 읽었다. 사실 나는 내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인물로는 생각지 않았었다. 이런 표현은 신뢰가 되겠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약간 깔끔한 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정말 내가 성욕 때문에 고민한다는 따위 말을 적어 보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다. 노보, 너도 역시 인간이로구나. 나는 누구나 모두 범부라는 말을 스님께 거듭 들으면서도 왠지 너만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었다. 한데 내 편지를 보고서 참으로 안심도 하고 새삼스레 존경도 했다. 나도 성욕 때문에 대단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고뇌가 많은 인간이기에 부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니. 너는 어떤 신앙적인 책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여러 가지로 생활상의 고통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스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범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좋은 일인 줄 아는 것도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내가 말했듯이 인간이란 참으로 부자유한 것이다. 누이 동생인 후지꼬는 너도 알다시피 다리가 부자유하기 때문에 남들이 불구자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사람들이란 눈에 보이는 불구자는 쉽게 비웃곤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자유함에 의해 되어진 불구에 대해서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성욕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축배를 들어 크게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고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편지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 축배라고 했지만 나는 요사이 조금씩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쪽 겨울에 추위라는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그 때문에 한 잔씩 마시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나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런 주정꾼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 옛부터 친구 있어 먼 곳에서 왔으니 이 안이 즐거운가 라고 하지 않는가 어느 날엔가 너를 호카이도로 초청하여 자 한 잔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뭐라 해도 너는 부모가 다 있어서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참 행복한 일이다. 평생 너에게만은 행운이 늘 함께 했으면 하고 나는 바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않는다. 주체백인 아버지를 가졌던 것도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도 내가 소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것도 결국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동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 아니겠니. 대학에 들어가거든 꼭 편지를 다오. 요시가와 오사모 나가노 군에게 추신 후지꼬가 요사에 갑자기 어른스러워지면서 약간 미인이 되었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묘한 존재이다. 여성이라는 이성이면서도 내게는 이성이 아니니 말이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 누나나 누이 동생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 노보는 다 읽고 나서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요시가와는 아직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노보는 다시금 편지를 읽었다. 요시가와는 벌써 아버지를 잃고 있다. 갑자기 요시가와가 지내온 세월이 노보에게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성욕에 관한 이야기를 써 보냈을 때 자기의 기분이 몹시 사치스러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시가와 노보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어 보낸 것이 진정으로 기뻤다. 내게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 노보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는 달랐다.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불행한데도 요시가와가 한없이 자기를 축하해준 데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나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노보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자기도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포호승 중학을 졸업한 노보는 아버지의 윗사람의 주선으로 재판소의 사무원이 되었다. 취직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비오는 날의 일이었다. 노보는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 모통일을 도니까 간수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는 재수가 있었다. 그와 딱 마주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재수와 만나게 되면 노보는 될 수 있는 한 얼굴을 돌리고 상대방의 옆을 빠져 나가곤 했었다. 그렇게 해도 지나치는 순간엔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그 사나이에게도 부모가 있겠지 무슨 사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처자는 없는가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복도의 모서리에서 만남과 동시에 부딪히고 말았다. 피할 도리가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보지 않고 지나치곤 했던 재수의 그 가슴팍에 정면을 부딪히고 말았다. 재수는 삿갓으로 가린 얼굴을 우위로 향하여 꾸짖는 듯 로보를 보았다. 그 얼굴에 로보는 소리를 지를 뻔했을 정도로 놀랐다. 그는 어린 시절에 곧잘 어울려 놀았던 돌아오였다. 돌아오! 노보는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간신히 삼켜버렸다. 순간 노보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얼굴을 돌린 채 지나쳐버린 돌아오의 뒷모습을 노보는 멍청이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저 검정콩 두 개를 나란히 놓은 듯 했던 눈으로 위로 볼 때 그 재수는 분명히 돌아오였다고 생각했다. 노보는 헛간 지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려 떨어졌던 일을 그립게 해상했다. 늘 자파상인 아버지 로꾸를 따라오곤 했었는데. 돌아오는 얌전하고 성질이 좋은 아이였던 걸로 노보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돌아오가 그 후에 무슨 일을 저질러서 손이 뒤로 묶이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느라 노보는 그날 종일토록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퇴근 전에 법정 앞 복도의 공고판을 보고서 노보는 그가 틀림없이 돌아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절도와 상해죄로 구속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을 때에도 노보는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순물 소리도 노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래 오빠? 이상하다는 듯이 맛집고가 물었다. 뭐가? 하지만 아까부터 그 두부를 젓가락으로 찌코만 있지 않아. 깐깐한 성격인 노보는 두부를 찌어 부수는 일 없이 네모진 그대로를 입에 놓고 냈다. 한데 맛집고의 말을 듣고 밥그릇을 보니까 두부는 모두 부서져 있었다. 아니 노보야 너답지 않게 이게 뭐니? 어머니인 기꾼은 맛집고보다 먼저 눈치채고 있었지만 지금 비로소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어디 몸이라도 아프니? 기꾼은 불안을 억지로 감추면서 물었다. 몸보다도 직장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염려하고 있었다. 아니요. 비 때문에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노보는 돌아오의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친구에 불과했지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될 수 있는 한 감춰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일을 염려해 주고 있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에게만은 뭐든 다 털어놓고 말하고 싶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노보는 가정의 세 식구의 연결을 아주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어머니와 누이동생하고만은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싶다는 넘쳐 흐르는 애정을 노보는 갖게 되었다. 그것은 한 집안의 기둥으로서의 자각 때문이었을까 젊은 사람 특유의 윤택한 정감 때문이었을까 자기의 것을 맨 먼저 주장하고파하는 소위 자아가 가장 강한 청년기에 아버지를 잃은 노보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늘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생각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버린 것이었다. 어머니, 저 로꾸 아저씨라고 하는 자파상을 기억하십니까?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노보가 말했다. 로꾸 아저씨? 글쎄, 어떤 분이셨나? 기쁨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다. 왜, 있지 않습니까? 빛이랑 실 같은 거 가지고 집에 오곤 하던 자파상 말이에요. 자파상? 네, 돌아오라는 아이가 늘 따라왔는데 언젠가 저를 지붕에서 밀어 떨어뜨린 적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서 노보는 아이코했다. 그렇다. 그때는 아직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 오, 지붕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들었다. 기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 돌아오란 사람. 눈이 검고 얌전한 사람이었지? 마찌꼬가 생각난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나, 그 아이하고 숨바꼭질하며 논일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그때 로꾸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왔었는진 모르겠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로꾸 아저씨는 왠지 집에 들리지 않게 되어버린 것을 노보는 회상했다. 돌아오만이 2년쯤 지난 뒤에 불쑥 놀러 찾아왔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오지 않게 되었다. 그 로꾸 아저씨가 하는 양반이 어떻게 됐다는 거지? 기쁘가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네, 실은 오늘 재판소의 복도에서 그 어린 시절의 친구 돌아오와 딱 마주쳤어요. 어쩜, 지금 어떻게 하고 지낸데 많이 컸겠네? 마찌꼬가 말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뒤에 돌아가 있었어. 노보는 자기 두 손을 뒤로 돌려보았다. 뭐? 기쁘와 마찌꼬가 소리질렀다. 왜? 기쁘가 아미를 모으며 물었다. 절도와 상해져여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얌전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노보의 말에 기쁘도 마찌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때 본 것이 돌아오였구나. 아사구아에서 대낮부터 취해서 여자에게 붙잡혀 있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벌써 보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때 난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었지. 한데 그러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는 돌아오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 일이 있었니? 노보는 돌아오의 술취한 모습을 연상하려 했다. 하지만 좀처럼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땐 돌아오를 닮았다고 생각했을 뿐 설마 그 사람이겠나 했었지. 마찌꼬은 그때 일을 해상하느라 눈을 깜빡거렸다. 어머니, 인간이란 어렸을 때 좋았어도 자라서는 그렇게 변하는 건가요? 아까부터 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앉아있던 어머니에게 노보가 이렇게 물었다. 노보야, 인간이란 그때그때에 따라 자기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수가 있단다. 무릎에 손을 똑바로 놓은 채 기꾼은 조용히 말했다. 자기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노보는 화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요시하라의 자기 발걸음을 옮기리라고. 그때까지의 자기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코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요시하라의 대문 앞에서 돌아서서 뛴 것이 진짜 자기라고 지금까지 노보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요시하라로 걸음을 빨래했던 자기도 확실히 자기가 아니었는가 노보는 이제사 겨우 알게 된 듯 하였다. 가끔 여체의 뇌세적인 모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자신의 모습이나 마음을 누구에게 보일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노보는 부끄러워했다. 그때 자기는 어김없이 이 나가노 노보인 것이다. 그 심약하게 보였던 돌아오가 진짜 돌아오라면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 것도 어김없이 그 돌아오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어린아이였다고들 하지만 지붕 위에서 남을 밀쳐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때부터 벌써 급해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인간이란 무서운 존재군요. 내 경우만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꽤 얌전해지지만 반대로 나 스스로도 싫어질 만큼 심통쟁이가 되곤 하니. 내 경우만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